다음은 아베바 스카다 포트폴리오입니다 엣지에서 엔터프라이즈까지를 세분해 보면 장비나 라인, 제어룸이나 통합 관제센터 엔터프라이즈 레벨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비나 라인에서는 아베바, 엣지, 인터치, HMI가 사용이 되고 제어룸에서는 시스템 플랫폼이 사용이 되며 시스템 플랫폼은 다음과 같이 어플리케이션 서버, 히스토리안, 커뮤니케이션 드라이버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 인터페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는 클라우드 기반의 인티그레이션 스튜디오나 아베바 인사지트로 전달되어 실행 가능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베바 엣지에서 엔터프라이즈까지 모니터링 앤 컨치로 제품은 기술 및 상업적 유연성, 연결성, 상호 운영성 및 확장된 가시성을 통해서 운영을 가능하게 해서 엣지의 데이터 스트림에서 멀티 사이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컨텍스트를 집계하고 추가함으로써 엣지에서 엔터프라이즈 수준까지 데이터를 완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장비에서 라인까지는 아베바 엣지가 어세드에서 플랜트까지는 인터치 HMI가 플랜트에서 멀티 사이트까지는 플랜트 스카다가 그 다음에 플랜트에서 엔터프라이즈까지는 아베바 시스템 플랫폼이 적절한 솔루션이라고 보여집니다 각각의 스카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베바 엣지 HMI입니다 어센 및 OEM용으로 PC나 산업용 패널 인베드드 및 모바일 장치용으로 사용하기 쉽고 강력하며 저렴한 HMI 스카다 솔루션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통학 개발 환경 IDE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윈도우즈 개발이나 리눅스, VX Works와 같은 다양한 런타임 환경으로 배포및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카다 솔루션 중에 리눅스 환경에 런타임에 배포할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입니다 다음은 아베바 인터치 HMI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선호하는 1위의 HMI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HMI 소프트웨어로 전설적인 사용 편의성을 가지고 전 세계 공장의 3분의 1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인기가 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 OS 기반으로 시작한 최초의 스카다이고 30년 넘게 꾸준하게 사용되어 왔고 그런 노하우와 안정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00개 이상의 지능형 라이브러리가 제공이 되고 사용자 정의 가능한 그래픽 및 개체 기호로 구성된 확장 가능한 라이브러리를 지원합니다 중앙에서 개발한 인터치 어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각 시설 위치로 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으면 이 디벨로먼트에서 업데이트한 내용을 리모트에서 해당 리소스를 가져와서 바로 실행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치 HMI 같은 경우는 고급 프로그래밍 스킬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엑셀이나 비주얼 베이저 사용 스킬 정도로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중화도 지원이 됩니다 인터치 이중화는 스크립트로 작성을 하고 통신 서버 이중화는 시스템에서 바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달력이나 위젯 등과 같은 어플들은 ActiveX를 이용해서 인터치에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ITAA, 인터치 억세스 애니웨어, 웹 클라이언트, 아베바 인사이트는 모바일 장치나 SYN 클라이언트, 컴퓨터 노드 및 인터넷을 통해서 액세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베바 인사이트는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대시보드나 바차트 등으로 분석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또한 대용량 데이터 통신에서도 성능을 보장하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 및 화면 갱신도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치의 HMI는 OI 통신 서버를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산업용 표준 프로토콜 및 IT 프로토콜도 포함한 300개 이상의 통신 드라이버가 있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통신 드라이버에는 스탠더드 버전하고 프레페셔널 버전이 있습니다 스탠더드 버전은 인스턴스를 하나만 만들 수가 있고요 이 인스턴스의 다수의 통신 드라이버를 구동시킬 수가 있지만 각각의 통신 드라이버는 순차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만약 하나의 인스턴스에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통신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면에 프로페셔널 버전에서는 여러 개의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인스턴스가 개별 동작을 하고요 병렬 처리가 됩니다 만약 하나의 인스턴스에 문제가 발생해도 해당 인스턴스에만 문제가 발생하고 다른 인스턴스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음은 히스토리안 서버입니다 히스토리안 서버는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 RTDB입니다 실시간 프로세스 값과 알람, 이벤트와 같은 데이터를 고속으로 캡처합니다 이 캡처한 데이터에는 캡처한 시간 및 품질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RTDB의 경우 초단위로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데이터 양이 아주 많습니다 아베바 히스토리안은 로스레스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최대 98%까지 압축해서 저장 공간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와 통합할 수도 있고요 클라우드의 데이터 복제도 쉽고 안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화도 지원이 되고요 메타 데이터 모델도 지원이 됩니다 참고로 메타 데이터란 데이터에 관한 구조화된 데이터 다른 데이터를 설명해주는 데이터라고 합니다 메타 데이터는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 및 데이터를 빨리 찾기 위한 목적으로 이 정보의 인덱스 역할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베바 히스토리안은 느리거나 때때로 중단되는 네트워크에서도 SNF, 스토어 앤 폴드 기능에 의해서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합니다 스토어 앤 폴드 기능이란 마스터 DB에 마스터 DB를 두고 원격의 RT DB 엔진만을 둡니다 이 마스터가 죽으면 원격 DB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가 마스터가 살아나면 이 고동환의 데이터를 마스터로 복구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시스템 플랫폼입니다 시스템 플랫폼은 여러가지 소프트웨어를 이 컴포넌트로 가지고 있는 통합 관제 세트를 위한 공통 플랫폼입니다 시스템 플랫폼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담당하는 OMI나 인터치, 통신 드라이버, 어플리케이션 서버, 히스토리안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이외에 산업이나 기업에서 사용하는 아베버 워크 타스크나 SM 매니지먼트, 이 대시보드를 위한 BI 게이트웨이, 이 MES와 같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모듈화해서 통합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KPI 대시보드, 그래픽 오브젝트 라이버리와 같은 산업용 라이버리가 지원이 돼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 이 라이버리를 커스터마이징 시킬 수도 있습니다 비존 IT 및 OT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통합 관리할 수 있고 오퍼레이션 레벨에서 멀티 사이트의 성능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능별 그룹 전반에 걸쳐 비즈니스에 대한 일관된 보기를 제공을 하고 연관된 목표나 KPI, 계획 및 알림 계층적 구조도 제공을 합니다 시스템 플랫폼에서의 OMI입니다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 인터페이스 통합 운영을 지원하는 세계 최초의 운영 관리 인터페이스로 여러 정보들을 하나의 화면에서 모두 제공하고 이로 인해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좌측 하단의 HMI 화면에서 펌프가 고장난 경우에 기존 시스템은 이 HMI 화면에서 알람을 표시하고 작업자가 직접 해당 펌프에 관련된 문서를 찾거나 관련 문서에 요청해서 처리를 할 것입니다 반면에 OMI는 2D나 비주얼라이제이션 모델링 내 3D 설비 스펙과 같은 여러 가지 컨텍스트를 베이스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펌프가 이상이 있을 때 해당 펌프를 클릭하면 각각 화면에서 2D나 3D 파일들이 업로드 되고 라이브 카메라가 라이브 카메라 하면 해당 펌프 위치로 전환이 되고 해당 자료나 데이터 어떤 어떤 플로에 연결되어 있는지 등등을 바로 확인하여 이 조치 조치나 의사결정을 명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서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 설비의 다운타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OMI의 설계 원칙은 상황인식 컨텍스트 어웨니스입니다 다음은 아베바 클라우드 컴포넌트입니다 전통적인 서버는 해당 서버의 어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 런타임 운영 시스템 네트워크 스토리지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가상화한 서버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 세 가지 클라우드 옵션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테그레이션 스튜디오는 IaaS로 클라우드에서 개발한 개발 및 테스트를 한 후에 해당 프로젝트를 로컬 컴퓨터에 적용하는 솔루션입니다 이미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이 이 클라우드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플랫폼에 의해서 지원되는 PaaS는 시스템 플랫폼을 클라우드에 설치해서 개발, 운영, 서비스까지 클라우드에서 동작시키는 솔루션입니다 마지막으로 ABBA INSITE는 이 SaaS로 데이터만 클라우드로 올려주면 해당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데시보드나 바그래프와 같은 위젯을 이용해서 쉽게 시각화해 줄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이러한 솔루션들이 다 제공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아베바 SCADA 포트폴리오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은 데이터 관리 플랫폼인 PI 시스템입니다 PI 시스템은 글로벌 1위 RTDB 솔루션입니다 2,100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5,000개 이상의 고객사 125개국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500개 기업 중에서 65%가 사용 중입니다 전략적 파트너로 파트너로써 파트너로써는 세비나 마이크로소프트 요코가와 아마존 웹서비스처럼 하드웨어부터 IT 산업의 1위까지 전략적 파트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요코가와 및 에모슴과도 파트너십을 표준 아키텍트에 따르면 레벨 4에 ERP에서 생산 계획을 세우고 레벨 3에 MES에는 제주 지시를 통해 작업 명령을 내리고 그 결과를 써머리 된 형태로 제작을 합니다 작업자는 레벨 2에 컨트롤러를 통해서 생산 설비를 제어하고 제품을 제어하여 제품을 생산하게 되는데요 이때 생산 과정에서는 레벨 1에 이 센서로부터 공정 데이터가 발생해서 이 레벨 2에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보통 생산 설비에 제어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이 3개월 정도만 보관하고 있고요 지금 제어를 담당하기 때문에 폐쇄적으로 특정 사람들만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 RTDB를 둔다면 생산 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다양한 역할을 역할을 사람들이 이 빅데이터에 접근해서 설비 가동률을 높이고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I 시스템은 수진 레이어 저장 및 시간 분석 레이어 시각화 레이어 공유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DCS나 SCADA PC와 같은 이 PC 등에 연결된 센서 데이터나 다른 RTDB 데이터를 수진 레이어에서 저장하고 메타 데이터 해서 계층화 시킵니다 이러한 데이터의 계층화를 통해서 효율성이나 다운타임의 실시간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가장 핵심적인 레이어입니다 참고로 분석 투로는 아니고요 분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솔루션입니다 시각화 레이어에서는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이를 바탕으로 자동 보고서 작성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공유 레이어에서는 PI에 수집된 데이터를 IT 쪽 예를 들어 태블러 기코와 같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또는 세비나 오라콜과 같은 ERP나 MS 쪽으로 전송하는 레이어입니다 데이터 인프라 스트럭처로서의 PI 시스템입니다 PI 시스템을 RTDB는 전장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하단에 있는 DCS나 PAC SCADA와 같은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서 발생된 실시간 데이터의 통합 솔루션으로 통합 데이터 인프라 스트럭처로서 설비의 가동률과 생산 품질을 향상시키고 생산 공정 및 에너지 사용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이렇듯 OT단과 IT단 중간에서 데이터 계층화를 통해서 IT, OT 융합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을 지원하는 솔루션입니다 참고로 RTDB는 OEM 히스토리안 그 다음에 플랜트 히스토리안 엔터프라이즈 히스토리안으로 구별이 됩니다 세 가지로 구별이 돼요 OEM 히스토리안은 DCS와 같이 들어가는 히스토리안이고요 플랜트 히스토리안은 이 단독 공장에서 사용하는 용도로 이 아베바 히스토리안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플랜트 히스토리안은 클라이언트를 한 10대 20대 정도 구성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에서는 성능 저하가 온다고 합니다 반면에 엔터프라이즈 히스토리안은 대용량 아이오 즉 10만 20만 30만 아이오 및 100대 200대 히스토리안 클라이언트를 구성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이 OSI 파이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아베바 스카다미 PI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EV 배터리 트레이스빌리티 추적성 관련 내용에 대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EV 배터리의 추적성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요약입니다 첫 번째로 UN17SDG 이행 특히 고발도와 같은 물질 추출이 인권을 존중해야 할 것 참고를 얘기해서 UNSGD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인류의 보편적 문제와 지구 환경 문제 경제 사회 문제를 2030년까지 12국까지 주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해결하고자 이행하는 국제적 공동 목표입니다 두 번째 CO2 배출에 대한 전체 수명 주기 기반 접근 방식을 채택을 하고 세 번째 최종 제품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원료 품질에 대한 일관성이 필요하고 네 번째 EV 리콜 캠페인의 경우 비용을 줄이기 줄이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까지 아래 EU 규정을 투표로 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어느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사고 몇 분 몇 분 안에 결함이 있는 셀을 정확히 알 수가 없고 근본 원인 조사를 위한 매우 느린 프로세스로 생산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가 부족합니다 격리빗 해수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 빨리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스크랩 감소 부분에서는 이 문제를 일으키는 프로세스 또는 제품 변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인바운드 자재의 사행에 영향을 미치는 로또와 성능 간의 상관관계가 노력되어 있습니다 또한 프로세스와 로또 매개비어스가 어떻게 실력품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스크랩도 감소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배터리 여건 부분에서는 이 셀에 있는 코발트 및 기타 원료의 원산지가 어디인지를 현재 알 수가 없고요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고 규정을 준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들은 배터리 여건이라는 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각 항목에 관한 당면 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열악한 식별 및 마킹 시스템으로 현재 MS 및 ERP에 제한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본 원인 분석을 통해서 여러 시스템을 분석하는데 몇 가지 몇 주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골드나우 복구가 불가능하여 과도하게 보수적인 리콜이 이루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리콜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생산 자체를 중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2020년 21년에만 30억 달래의 이불 리콜이 발생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렇게 리콜이 발생을 하면 부정적인 브랜드 이미지가 각인이 되겠죠 네 두 번째로 스크랩 감소 부분에서 당면 과제는 코팅, 셀, 어셈블리 및 활성화 공정은 스크랩이 아주 많이 발생하는 공정입니다 품질 및 프로세스 데이터를 찾기가 어렵고 시행착오에 대한 전문가 의견에 과도하게 우존하고 있지만 이것이 유일한 옵션입니다 셀 조립과 전국 제조 간에 연계가 부족하고 킬로와트 아워 당 60%가 재료비 나머지 20%는 엔드 투 엔드 스크랩으로 한 총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수익은 20% 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영세의 비조직 비조직 채굴을 통한 인권침해 부패 및 뇌물 수술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준수가 필요하고 순환 목표는 공급막으로 재활용 원료의 이 몇 퍼센트를 다시 재진입을 시켜야 됩니다 스크랩 되는 것에서 원료 뽑아가지고 다시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료 물 및 에너지 낭비를 감소시켜야 되고 라벨링 데이터 생산 운영 및 폼질 데이터의 디지털화가 필요하고 매우 복잡한 공급막 여러 업체가 현재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챌린저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전극 제조 공정부터 배터리 팩 조립까지 프로세스의 디지털화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공정의 센서 폼질 데이터부터 머신 프로세스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빅 데이터 및 히스토리안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구성해 놓으면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차량의 팩 시리얼 번호를 이용해서 품질 추적을 위한 AI 기반 제어를 사용하여 어떤 재료 어떤 공정으로 제조된 팩이 문제가 있는지 신속하게 찾고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비주얼 비주얼 검사와 예측 품질 및 프로세스 최적화를 기반으로 한 스크랩 감소를 위한 AI 기반 제어를 사용을 해서 인바운드 자재의 사양에 영향을 미치는 로트와 성능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문제를 일으킨 프로세스도 빨리 찾아서 최종적으로 스크랩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원료 생산부터 배터리 제작 및 배터리 재사용까지의 모든 데이터를 디지털해서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성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제어를 할 수가 있으며 이를 통해 배터리 요건 규정 준수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셀 추적 시스템은 그 자체 물질에 연계된 셀을 확인하는 것으로 셀을 개별 정극에 연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혁신적인 셀 추적 및 결합식별 시스템은 2D 마킹 QR 코드 향상된 디지털화 및 셀을 개별 정극에 연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 예로 노칭 공정에서 불량 정극을 재구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아키텍스의 첫 단계는 디지털화입니다 전국 식별 정보 수집 상품 정보 수집 프로세스 정보 수집 건물 및 전력 정보 수집 및 시계열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고급 분석을 하기 위한 데이터를 컨텍스트화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원재료 공급 정보 프로세스 데이터 2D 마킹 시스템 정보 배터리 재활용까지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리콜 관리 스크랙 감소 EV 배터리 여건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구 정보 정보 지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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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